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21일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4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입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를 비롯해 출신 국가와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 행위로 금지된 것은 성적 지향,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의원, 제안 이유로는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돼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됨을 들고 있습니다. 또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누락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의가 동성애 옹호의 뿌리가 되는 조항에 관련된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시키면 명시적으로 성적 지향이 없는 조례들한테는 다 동성애 옹호주항이 없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을 남녀로 규정함으로 제3의 성이 생겨났는 데 대한 방어기자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강조합니다. 양성애, 범성애, 범성애라는 게 복수의 성에 이끌는다는 거죠. 그런 걸 성적 지향하면 범성애가 허용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라는 걸 남자, 애자로 딱 정하려고 하면 범성애나 복수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 성적 지향이 삭제가 되어야죠. 성적 지향 삭제와 성별의 명확한 규정, 동성애 옹호에 금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